눈치 게임은 원래 일어나면서 하는 거거든요. 눈치 게임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일어나라고 하면 많이 힘들어하실 거잖아요. 무릎 아파서 안 돼. 무릎 아파서 안 돼 우리는. 여기 상황을 보셔. 일어나가면서 누가 게임을 하겠어. 한참 일어나야 돼. 한참 일어나야 돼. 앉았다 일어나는 거 못해. 앉았다 일어나는 거 못해. 맞아 맞아 맞아. 1. 1. 1. 1. 2. 3. 4. 야 이거 어디야. 3. 4. 야 이거 어디야. 3. 5. 아이고 잘도 일어서네. 아직 인생 일어서네. 야 이거 양발 다리에서 힘들었어. 아주 잘 일어서네. 왜 이렇게 잘 일어나. 이제 앉으면서. 알았어. 앉으면서 갑시다. 걸린 사람이. 아 웃겨. 해는 거예요? 1. 3박을 3박을. 1. 3박을 3박을. 1. 3박을 3박을. 3박을 3박을. 자 업지 형. 2. 자 업지 형. 자 인디언 방. 대단 중에 우리 혜선 씨. 2. 2. 3. 6. 7. 6. 7. 야 이런 애들이 캔들은. 도 같은 애들. 도 같은 애들. 야 이런 애들이 캔들은. 도 같은 애들. 왜 이렇게 잘 일어나. 아 잘 일어나. 3. 6. 7. 8. 0. 7. 빵. 야. 야. 9세. 10. 11. 9.